안녕하세요. 배우 황혜진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업상 파마나 염색을 계속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릿결 관리가 필수적인데요. 닥터 그루트에서는 탄료의 손상까지 관리해주는 제품도 있다고 해요. 당신의 두피관리 닥터 그루트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안녕하세요. 배우 황혜진입니다. 오후만 되면 머리가 기름지고 착 달라붙은 토구문입니다. 다들 공감하시죠? 근데 닥터 그루트는요. 의사가 증상을 보고 처방을 해주듯이 고민별로 딱 맞춘 제품이 제한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매일 쓰는 샴푸부터 딱 맞는 걸로 바꾸시고 머리빨 꼭 씻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닥터 그루트 파이팅! 안녕하세요. 여러분. 라미란입니다. 요새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? 일단 매일 쓰는 샴푸부터 제대로 된 탈모방지 샴푸로 바꿔보세요.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샴푸를 골라서 매일매일 꼼꼼하게 관리하세요. 닥터 그루트 파이팅! 닥터 그루트 파이팅!! 街 proportion Turbo